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어수선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일정이 겹쳐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평가원을 열심히 잘 치른 여러분들 정말 대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6월 평가원이라고 하는 시험이 예전 같았으면 좀 많은 준비를 하고 덤벼든 시험이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왔는지 그리고 해나가야 되는지를 점검받았던 그 한 번에 불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방향을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번에 6월 평가원에 대해서 생명과학원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원의 전체적으로 20문제 중에서도 유전 문제는 바로 6문제였습니다. 기존에 작년까지 있었던 수능 문제에서는요. 유전 문제가 7문제였는데 역시나 한 문제가 줄어들었죠. 그렇다면 한 문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비유전 파트에서 시간을 조금 더 어렵게 그리고 또 시간을 끄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여러분 아직 6월 평가원이잖아요. 6월 평가원이다 보니 사실 선생님이 작년에도 충분히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이나 수능 전체적인 평가원 시험을 봤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은 흥분의 전도 계산하는 문제만 나왔던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이다 보니까 숨고르기 하는 차원으로 흥분의 전도와 근육 문제는 무난한 문제가 나왔고요. 아마 9월 평가원이나 수능으로 가면 반드시 흥분의 전도 근육 문제가 계산하는 문제로 좀 까다롭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전 문제겠죠. 유전이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문제 첫 번째입니다. 바로 6월 평가원의 14번 문제고요. 다인자 유전이고 눈앞에 보이다시피 연관입니다. 연관이 나왔네요. 선생님도 정말 이 문제를 보면서 뭔가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6월 평가원 시험에서 이와 같은 그림으로 다인자 연관이 출제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책이요. 수능 완성 책을 보면 다인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연관의 형식으로 대부분 잘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반가운 나머지 금방 풀렸던 그리고 와 이 문제가 나왔구나. 이때까지 연습했던 걸 발휘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인자와 관련되어 있는 연관의 문제를 제대로 접해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고민하지 않을까요. 지금 정답률을 보게 되면 정답률이 35%입니다. 그러면 대략 10명 중에 6, 7명은 이 문제를 두고 힘들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다수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다인자와 관련된 연관은요. 특히나 이 부분에 연관된 것. 그러면 선생님 저는 유전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이때까지 열심히 해왔던 시간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선생님 강좌 잠깐 얘기하면 개념완성 강좌에서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는 파트의 모든 유형을 정리해 놓은 수업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개념완성 강좌 안에 이렇게 연관이 된 형태로든 아니면 독립된 형태로든 모든 유형을 천천히 정리해 놓은 그런 강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참고하셔서 다인자 유전의 연관 파트를 하루 딱 또는 이틀 정도 날 잡아서 강의와 함께 훅 하고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여러분 난이도 조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요. 이유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나타날 수 있는 표현량의 가지수만 물었죠. 원래 다인자 유전의 연관의 형태는 자손이 부모와 표현량이 같을 확률은 이라고 하는 확률 문제로 번질 확률이 높아요. 확률 문제로 점점 문제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문제 유형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찾아다니셔서 연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바로 이제 돌연변이와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이 영상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유전 문제 중에서는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하는 돌연변이 파트가 반드시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의 전초는 아마 수능특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능특강에서 돌연변이가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건 유전자가 바뀌는 소위 말해서 유전자 하나만 즉 염색체 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전자가 바뀌는 그런 형태의 돌연변이 문제가 벌써 수능특강의 10강에서 선보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올해 6월 평가원에 바로 적용될지 9월 평가원일지 수능일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트렌드는 변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랬는데 너무나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은 볼 수 있어요. 우리 4월 교육청부터 그게 먼저 시작되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6월 평가원에서도 바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실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돌연변이를 잘 풀어내는 것. 여러분 유전의 가장 기본은 세포주기랍니다. 세포주기라고 하는 건 이 문제 아래서 2와 1이라고 하는 DNA량을 보면서 아, 쥐벙기고 2N이다. 그리고 돌연변이가 없는데도 DNA가 4인 거 보아니 핵상은 2N이군. 이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세포주기의 실력이 이런 돌연변이 문제까지 발전하게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연변이는요. 앞으로 다양하게 여러 군데 쓰여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는 다인자와 접목이 될 수도 있고요. 돌연변이는 비분리와 돌연변이가 합쳐져 있을 수도 있고 세포주기와 합쳐져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가계도와도 같이 통합적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강력한 킬러 파트가 바로 돌연변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두시고 선생님 첫 번째 시작.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잘 못 풀겠던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주기 실력을 잘 닦아 놓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꼭 필요한 수능 특강에서 10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비슷한 유형의 다른 문제를 풀어내는 거고요. 수능 완성 역시나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선생님도 많은 강좌에서, 선생님 강좌는 하도 많이들 보셨을 거니까 강좌마다 제가 이 모든 문제들을 준비해 두고 있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나아간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6월 평가원 시험을 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 그러니까 현장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6월 평가원 시험 치기 전에 얘들아 내가 이때까지 바라본 시험들을 보니 6월 평가원은 유전이 가장 나름 신유형으로 문제를 내려고 평가원이 노력하더라. 그러나 비유전 파트는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반면 그러다가 9월 평가원이 딱 되면 유전, 지금 이때까지 신유형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바통을 이어받아서 9월 평가원이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대신 9월 평가원부터는 비유전도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수능 때는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등장했을 때 가계도 형식 보이나요? 가계도 형식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지금 문제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안에서 DNA 1, 2, 5, 6에 1, 2, 5, 6이라든가 DNA학 그리고 1, 2, 3, 4의 표현형이 다르다. 2, 6, 7, 9의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형태가 아주 낯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접근하지 못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설강의 잘 준비해놨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한번 가계도는 매번마다 난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얘기하는 발표하듯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6월 평가원부터 센 가계도를 만났으니까 이제 이제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비슷한 가계도를 여러 번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잘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번의 문제, 여기 여러분들 세포주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포주기 문제는요. 이미 약간 예고된 바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저의 6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였던 6평 대비 모의고사에서도 세포주기 문제 옆에다가 기역 플러스 니은 플러스 디귿의 합이 얼마다라고 하는 형태 이런 문제를 내곤 했는데요. 선생님이 왜 그런 문제를 냈을까라고 한다면 수능 특강에서 세포주기 문제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여러분 수능 특강에서 문제에 보니까 x, y, z, w까지 가며 합구하는 문제가 거의 한 문제 건너 한 문제로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합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는 참 많이 등장하겠다. 이 문제에서 6월 평가원에 고즈란이 그대로 등장해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문제는 무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이 선생님 기억으로는요. 수능 특강의 128페이지였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라지 A, 라지 B, 스몰 D의 DNA 합 가지고 가는 문제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10번 문제, 8번 문제나 10번 문제 수능 특강입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처럼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있는 x나 y나 z에 그들의 합 들어갔던 것이 평가원으로 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또는 기역 플러스 니은 플러스 디귿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이제 선생님 저는 수능 특강을 풀어봤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문제를 시간을 재고 좀 풀어봐 주세요. 그전에는 천천히 풀었다면 지금은 이제 한 문제당 1분에서 2분을 두고 타이머를 돌려가면서 빠르게 문제를 풀었는데도 다 맞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된 겁니다. 올해 수능 특강의 세포 주기가 조건이 되게 많은 양이라서 그거를 잘 연습해 두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아있는 부분은 세포 주기 문제, 아주 일반적인 문제, 여기까지가 유전 문제, 여섯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유전 문제, 여섯 문제 중에서 힘들었던 문제는 뭐였을까요? 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맞췄어야 되고요. 남아있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싸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인자 파트까지 준비를 잘했던 친구들이라면 결국은 돌연변이 파트와 가계도 이 두 문제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등급컷은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1등급을 향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남아있는 14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가계도 문제도요.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맙게도 올해 있었던 6월 평가원의 흥분의 전도 문제는 이런 귀요미 문제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흥분의 전도 너무 귀엽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문제 말고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엄청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제가 EBS가 작년에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흥분의 전도 문제를 엄청 어렵게 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낼 줄 압니다. 알았죠?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다음에 근육 문제 워워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흥분의 전도 그다음에 근육까지 해서 비유전 파트의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방금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듯이 세포주기를 수능특강에 있는 세포주기 파트 문제 3점짜리 문제 12문제였던가요? 하여튼 그 문제를요.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후다닥 하고 풀어낼 수 있는지 자기 실력을 점검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 돌연변이나 가계도 파트는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 연관에 대해서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죠? 그러니 저도 이제껏 열심히 잘 준비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많이 열심히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영상 앞에 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독하게 공부시켜야 되겠다 싶으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이었습니다.